세균, 덩고탕 해야돼요. 그러면 세균 나타나야돼요. 세균 나타나야돼요? 네. 그러면 세균기로 할게요. 강아지가 아파요? 여기 여기 여리나. 여리나 어떡해? 푹 씌워야돼. 푹 씌워야돼? 얘는 밀크야 밀크. 밀크? 밀크 아프대. 밀크 아프대? 짱짱. 밀크 어디가 아프대? 열이. 열이 난데? 그럼 어떡해? 그럼 열이 해보자. 응. 여기가 열이 나네. 엄마. 집게를 들어볼게요. 무서워요 해봐. 무서워요. 엄마 어디아파는거에요? 엄마? 엄마는 여기 손이 아파요. 네. 청주인기도 할게요. 청주인기도 할게요. 청주인기도. 두근두근 해줄게요. 이리 오세요. 됐어요. 이제 두근두. 이제 이리 와요. 누나 물이 걸쳐요. 연기. 엄마가 오죠? 조용히 해. 많은 연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꿀 Kath.